밖에 없는 그룹에서 멋지게 춤을 추고 유니크한 업조림을 할 때 세상 모든 요정들이 내게 반해 반해 내게 달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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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을 함께 즐겨볼까 진지하게 조용하게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나를 감동시켜 괜히 헛새부리고 솔직하지 못하고 내게 그런 순간이라고는 없었다 우리 휴머도 최고, 스케일도 최고, 모든체 최고가 아니면 안 돼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자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우리 슈퍼맨 열정도 최고, 정신력도 최고, 누가 우릴 감히 끌어낼 텐가 슈퍼주니어는 원래 맨자만 빠진 이름하여 힘센 우리 슈퍼맨 자자자 다음 누구? 시작! 그렇게 외들 그렇게 뒤를 돌아보나 여기 있는데 난 도대체 누구를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